오늘은 문학이론 중에서 액자형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자형 구성은 참 자주 나와요. 그죠? 나오면 무조건 나와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마국어채널은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내지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 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채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시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구독 버튼이에요. 이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액자 연구성 일단 개념 볼까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들이 마치 액자 속에 사진처럼 끼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하나가 이제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나와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쭉 진행되다가 밖으로 이렇게 튕 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쪽은 밖의 이야기, 이쪽은 안의 이야기라고 하죠. 보통 밖의 이야기를 외화, 안의 이야기를 내화. 주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화에 있죠. 이러한 소설 형식은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서술자의 시점을 배치함으로써 전지적 소설 방식에서 탈피하여 뭐라고?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자형 구성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밖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어떤 유인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안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밖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가 서술자가 변한다든가 내지는 배경이 변한다든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점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액자형 구성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먼저 순환적 액자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환이다 단일이다 이런 것들을 구직에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아 이런 종류구나 라고 해서 밑에 있는 해설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액자 소설 속에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구성된 소설. 즉 겉의 이야기 하나에 안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화, 내화 1, 외화 다시 내화 2, 외화, 내화 3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내화가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는 목적 액자 소설. 이거는 뭐냐? 그럼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천일 야화는 세해라 자대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죠.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데카메론은 전염병의 공포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서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당한다. 인증적 액자 소설 들어본 적 없어. 나도. 하지만 이거죠. 내부 이야기에 대한 진실성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근거, 사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기가 있어서 일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림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문여도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그림을 통해서 들어가요. 환상수첩은 이건 기자수첩이라고 하는 수첩. 뭐 이거는 일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수첩을 내화로 들어가죠. 또 편지가 내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 그거 뭐지? 그래 아우를 위하여 같은 경우는 형이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내화가 되는 거죠. 자, 폐쇄적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이야기. 외화가 앞 뒤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 있는 거야. 처음, 중간, 끝. 뱅! 뱃따라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당해요. 하지만 개방적 액자 소설 같은 경우는 외화가 앞에는 있는데 뒤에 없는 경우에요. 마치 열린 결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종합적 액자 소설이 있다. 틀의 액자가 앞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이야기 과거 소설 속에 현재의 액자가 거듭 끼어 들어가는 것. 즉, 무슨 소리냐면 외화의 소설자, 목소리가 내화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진건의 고향이라든가 이청준의 줄,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죠. 운영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액자형 구성 내지는 액자 소설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기본 공통적인 특징은 외화 안에 내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그럴듯함, 개연성과 함께 신뢰성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전 소설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몽자류 소설이라든가 몽이로 교수를 아까 운영전 잠깐 얘기했는데 꿈을 매개로 해가지고 외화와 내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액자형 구성은 여러 소설 속에 사용되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학이론 중 액자형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